안녕하세요. 대검사 목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중생들이 생멸하는 인연의 원인이 바로 중생들이 마음을 의지한다고 그랬죠. 자상에 비춰진 마음. 그 마음을 두 가지는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의식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의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다섯 가지 마음이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했냐면 업상이다. 업식이다. 업식이라는 말씀이다 그랬죠. 왜? 행위에 대한 기억. 행위란 바로 감각작용에 대해 감각정보. 또 두 번째는 전식.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되어간다는 거예요. 기존의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저장된 정보, 자신의 자성에 저장된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인지하고 구하려고 하고 실천해서 결과를 얻어도 다시 변화시켜가고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것을 전식. 현식. 그것이 지금 현재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장면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현재에 일어나는 장면이 과거의 장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거를 기억한다면 과거의 장면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재에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현재, 내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이름을 지식이라 하미니 이르되 염정의 법을 분별하는 까닭이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지혜로 본다. 지혜. 염정. 염이란 말으로 오염된. 오염은 욕망과 집착으로 구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정은 욕망이 없는 거예요.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그걸 정이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구하면 내가 즐거운 것과 행복할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욕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구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구하지 않죠. 염정의. 특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염정을 잘 모르니까. 대상을 볼 때 첫째 인지를 합니다. 들어오는 정보들을 인지를 할 때. 이미 기억된 정보가 있어야 들어오는 감각의 정보들이 저게 무엇이고 저게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지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할 때 지상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지혜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즐거움과 만족을 하는데. 혹은 방해가 되는지. 도움을 주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때로의 모습을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지식한 겁니다. 다섯째는 이름을 상속식이라 이름 함이니니. 생각이 서로 응하여 끊어지지 않을까. 상속. 이어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사물에 정보가 시각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인지하는데 그냥 인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전에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저장돼 있죠. 그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지하고 나면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를 분별하고. 도움이 되면 그 도움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다시 분별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서 구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구하려는 마음을 실천하게 되고. 이것도 계속 마음의 속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결과를 얻어서 본인이 처음에 인을 일으켰을 때 생각했던 결과가 다르면 그걸 바꾸죠. 조금. 또 맞으면 이게 맞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야. 이걸 더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상속식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상속식이라 그래서 한 번 딱 얻어진 우리의 정보가, 업식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식이라 그랬죠. 끊임없이 식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갑니다. 더구나 이제 생을, 생로병사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인간들의 공통된 의식들이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공업이라 하거든요. 공업식 이런 뜻이죠. 공통으로 보다가 만약에 생이 바뀌어서 다른 세계로 축생에게나 혹은 천상에게나 혹은 저 다른 개로 가면 또 전혀 다른 상태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 상속식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상속식이라 하미니 생각이 서로 응하여 끊어지지 않는 까닭이며 과거 무량한 세상에 선과 악의 업을 주저하여 하여금 일치하니 하는 까닭이며 그게 뭐냐.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선과 악의가 생긴다. 선과 악의 개념보다 아까 좋아하고 싫어함. 전에 나에게 기억을 했는데 그 전에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이 도움이 돼. 그럼 우리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고 즐겨하는 거고. 그럼 그것을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현재 이전의 경험이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을 줬거든요.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싫어하는 거야. 저건 나에게 고통이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된 것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속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잃지 않는 까닭이며 다시능이 현재와 미래의 고락 등 과보를 성수시켜 서로 어기지 않게 하는 까닭이니. 이 말은. 그래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 이전의 과거의 내가 업식적 경험에 의해서 나에게 도움이 줬어. 내가 즐거움으로는데 도움이 됐거든. 그러면 그것은 지금 내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걸 구하려고 하고 구하려면 즐겁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락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전에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즐거움을 얻는데 오히려 방해를 했거든요. 방해가 됐어요. 그리고 괴로움이나 불편함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아 저것은 불편한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감각의 정보를 들어오게 되면 나는 고통이라 여기고 불만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또 버리려고 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런 것들을 상속식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세상의 선과 겨업을 주지하여금 일치 아니하는 까닭이며. 그래서 다시능이 현재와 미래의 고락 등 과보를 성수시켜 서로 어기지 않게 하는 까닭이니. 능이 현재와 이미 겪은 일로 하여금 호련히 생각하게 하며 미래의 일을 불가하게 망령되게 생각하게 하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알지 못하고 미래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미래를 미루어서 그래 전에도 나에게 괴로움을 줬으니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 하면 나에게 괴로움을 줄 거야. 아직 미래는 있지도 않는데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했냐면 미래의 일을 불가하게 망령띠.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럴 거야. 그것 확연해. 명확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까요. 자 그래서 163쪽에 보면 삼계와 유시입니다. 이런 연고로 삼계가 허위한지라. 삼계. 욕계, 세께, 무색계. 이게 다 마음의 모습입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인데 어떤 욕망이냐.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세계입니다. 눈으로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귀로는 좋아하는 소리를 구하고 입으로는 좋아하는 맛을 구하고 코로는 좋아하는 향기를 구하고 감촉으로는 좋아하는 감촉을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된 좋아하는 내게 즐거움을 갖다 줬다 여기는 그런 기억들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세계가 바로 욕계입니다. 그럼 세께는 뭐냐. 물질이나 대상이 내 마음에 있는 대상을 확연히 알지 못하고 저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즐거움이라고 그 고요함과 편안함을 구하는 세계예요. 이 생에 사는 중생들 중에 선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요한 선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환생하는 것이 세께입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모습인 줄 알아요. 따로 없다는 것. 그거는 아는데 아직 나와 내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색계란. 무색계. 그리고 삼계. 욕계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러는 삼계가 허위한지라. 즉 허위. 실체하지 않는 허상이란다. 허상. 허상. 허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허상이라 그러니까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밖에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삼계가 허위한지라. 오직 마음이 지은 바가니 지은 바가니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다. 삼계. 유심. 이런 말을 쓰죠. 마음을 여이면 곧 육진의 경계가 없어지리라. 마음을 여이면. 즉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마음을 여인다면 어떻게 여일까요? 우리 사람들에 마음을 여일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여인이냐? 마음을 나로 집착을 하면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란 본성은 끊임없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여인이냐? 그 마음의 주인을 찾는 겁니다. 주인을 찾으면 마음이 하루에 백 번을 변해도 그 개개의 각각의 마음의 주인은 나요. 천번을 변해도 납니다. 만번을 변해도 나죠. 그럼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지금의 불만족이나 혹은 괴로움이나 불편함에서 즐거운 마음, 편안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괴롭고 불편하고 불만족도 내 마음이요. 만족하고 즐겁고 편안한 것도 내 마음. 나는 똑같잖아요. 그럼 나는 똑같으니까 마음을 하루에 백 번을 변해도 다 주인인 같으니 내 마음이요. 천번을 변해도 내 마음은 그죠. 마음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다 똑같습니다. 방향은. 지금의 불만족과 괴로움에서 만족과 즐거움으로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마음을 구하지 않겠죠.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것을 마음을 여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여의다 나만은 옷을 여의다 그러면 옷을 벗어놓은 상태죠. 옷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는데 옷을 벗어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여의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날까요? 마음의 주인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의면 곧 육진이 경계가 없으리라. 그러면 육진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는 말이 육진이 뭐죠?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보만 색성향 미촉보 육진인데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텅 비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들이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모습임을 확연히 아는 겁니다. 그것을 육진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즉 특히 안이비 설신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연고로 삼계가 허위한지라 오직 마음이 지은 바이니 마음을 열면 곧 육진의 경계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이 어떠한 거? 예 164쪽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일체법이 다 마음을 쫓아 일어났으니 망념이 생한지라 일체의 분별이 곧 자심을 분별하미니 마음의 마음을 보지 못하여 모양을 얻을 수 없으니 마땅히 알라. 세간의 일체의 경계가 다 중생의 무명망심을 의지하여 머물러 가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삼계와 유심이고 다 마음이 모습이다. 그래서 마음을 벗어나면 마음을 열면 육진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체의 법이 다 마음을 쫓아 일어난다. 일체의 법. 이 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부처님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하는 모든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보고 듣고 알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내 마음이라고 할 때 그때를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그게 내 마음인 줄 모르고 밖에 실제로 있다라고 여기면 그 법은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세상. 세계. 이 세계의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마음을 쫓아 일어났다. 즉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 마음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즉 영사기에 나오는 모든 화면은 스크린의 바탕이 돼서 스크린의 바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영사기에는 그 필름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 영사기 필름을 비추는 비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진여자상이 비춰진 마음 때문에 이 삼라만상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을 쫓아 일어났으니 망념이 생한지라.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망념이 생한지라. 이 망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라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데 실체한다고 착각하는 걸 허라고요. 망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존재하는 삼라만상이 다 있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는 다 없는 건데 그 마음을 다통의 바탕에 마음이 비춰지면 그것을 우리는 저 밖에 삶을 입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망념이 일어났다. 망념이 생한지라. 일체의 분별이고 자신이 분별합니다. 그래서 일체를 분별하죠. 우리는 대상을 보면서 딱 하나하나 분별합니다. 이름을 분별하고 모양을 분별하고 색깔을 분별하고 냄새, 향기, 맛을 다 분별하죠. 그것이 또 길고 짧음 좋고 나쁨 다 분별합니다. 그 분별이 사실은 대상을 분별하는데 대상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의 업식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현재 예전의 기억에 의해서 지금 들어오는 마음의 감각의 정보들 그것도 마음이죠. 그 현재 들어오는 마음을 과거의 기억된 마음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인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분별함이고 마음을 보지 못하여 자신을 분별함이니 마음을 보지 못하여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마음의 성품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품이 뭐냐 여기서 그 마음은 진여자성입니다. 마음 바탕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 마음이 없잖아요. 그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에게 비춰진 마음 중에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겼고 그 마음만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마음들을 모든 업식들을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여 모양을 얻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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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